전산을 사르지 않고 뒤워줍니다 사이먼의 단체 오세균 그리고 데이빗 사이먼 오세균 선수와 사이먼 선수 선발을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저런 것도 이제 눈이 서로 맞아야 패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후반전에만 8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69-65 세익스 단체 네! 보고 계십니까? 키퍼 사익스! 그림 같은 속공 플레이 그리고 트렁크 이정현 선수가 잘 만들어줬어요 한참 올라가네요 정말 한참 올라갑니다 178의 심장이라고 느끼지 않는 탄력이에요 가다먹기 좋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데 트렁크 선수가... 건너! 인유페이스! 윌리엄스도 당했습니다 이 인유페이스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김종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조작순 선수에게 당했던 그동크만큼이나 리오 윌리엄스 선수도 당했습니다 그동크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?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